육기 강의 설교 시리즈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으로 육기 33장 8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얻지니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칭상에서 졸며 깊이 산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뼈를 버리게 하려 하시니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시니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시간을 통해서 욕이 왜 고통을 당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들을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욕과 세 친구가 장시간 동안 욕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설전을 벌였지만 결국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모두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욕의 친구들은 욕을 정제하려고만 했지 욕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기 주장만 전부 고집하다가 할 말을 잃어버린 채 이제 조용히 모두들 앉아 있었습니다. 이 때에 엘리우라고 하는 젊은이가 뛰어듭니다. 32장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엘리우라고 하는 젊은이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는지는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욕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우리가 확실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욕과 세 친구가 함께 논쟁을 벌이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을 듣고 있는 중에 무슨 저런 말을 하나 하는 어떤 충동이 생겨가지고 좀 뛰어들고 싶었지만 자기는 나이가 어리다는 그것 때문에 말을 꾹 참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예의바른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지만은 아주 겸손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 친구들은 제 판장에 앉아서 피고를 내려다보듯이 욕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엘리우는 그런 자세로 욕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한마디가 나오죠. 6절을 보면 33장 6절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인이 나도 홀구로 지으심을 받았다. 욕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너하고 내하고 다른 것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뭐 이러라 저러라 내가 맘대로 내 문제를 가지고 말을 많이 할 처지가 아니고 그저 나도 너와 같은 입장이란 그런 측면에서 한마디 하겠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우는 욕을 보는 관점이 다른 새 친구와 대조가 될 만합니다. 새 친구는 욕의 과거를 가지고 욕이 당하는 현재의 고통을 해석하려고 들었지만 엘리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노려온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욕이 당하는 고통이 그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가 욕을 보면서 남대로 판단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욕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우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욕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기보다는 고통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먼저 엘리우는 욕의 태도를 지금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고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욕의 태도 중에서 어떤 것을 나무라느냐 하면 8절 9절 내용입니다. 내가 실로 나의 듣는 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엘리우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소리를 하더구만 하는 말입니다. 9절부터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호물이 없으며 불이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는구나. 그래서 좀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엘리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한테 무슨 잘못이 있어? 나는 호물이 없고 나는 결백해. 단지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것밖에 더 있어? 하나님이 흠도 없는데 나에게 흠을 찾고 마치 죄인 다루듯이 나를 다루고 있지 않는가 하고 불평하는 말을 엘리우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기서를 읽으면 욕이 그런 식으로 많이 불평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욕은 자기의 결백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불이한 분인 것처럼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태도가 도무지 엘리우가 볼 때 이거는 가만히 둘 수 없는 태도입니다. 제가 뭔데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못한 분으로 욕이 깨끗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이한 그런 분으로 삐친다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욕이 잘못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우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실치 아니하시라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미뇨? 하나님은 사람보다 큽니다. 관계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눈에 무언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고 무언가 좀 원망스러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보다 크시니까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고 높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엽이 자기 두 눈으로 볼 때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이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고 관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는 일을 일일이 우리에게 설명할 어떤 책임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무슨 설명을 알아듣도록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우의 말은 어디까지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손에 길들여지지 아니한 사자와 같다. 표현이 약간 이상합니다마는 상당히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자로는 길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야수 중에 야수죠. 사자가 우리 손에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놀겠느냐? 글쎄 공마다 내나가면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자는 우리 손에서 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계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시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갑니다.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가라고 해서 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놓고 엽이 자기 기분대로 안 된다고 자기 어떤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항한다면 그것은 엽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를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옆장에 있죠. 34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장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휴일 날 빠지지 않고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싫어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도 욕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 처신할 때가 없는가? 욕과 같이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죄를 범하는 일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참 치고 가기가 무거운 십자가를 오랫동안 치고 허덕이면서 은근히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든지 대항한다든지 나는 옳은 게 하나님은 틀렸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 계시면 일단 이유요하를 막론하고 그 태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깨닫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남긴 부루의 명저 신국, 즉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참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고통은 똑같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고통을 당하는가가 문제다. 고통을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오물에서 악취가 나듯이 우리가 고통 때문에 악취를 토하는 나쁜 반응, 나쁜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우가 요베에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우는 이와 같이 요베의 잘못된 태도를 남으라는 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리한 영적 동찰력을 가지고 요베의 고통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창조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신앙의 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요베의 고통을 봅니다. 요베 다른 친구들처럼 과거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지 않고 요베의 고통이 갖고 있는 소망스러운 문제를 요베에게 좀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록 고통 자체가 견디기 어렵고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지만 잘만 선명하면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엘리우가 지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요베에게 말합니다. 너의 고통을 창조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요베 불평하지 말고 너의 고통을 창조적으로 다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보라. 엘리우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요베의 고통을 가지고 욕과 대화하는 통로로 삼으시고 예방의 수단으로 삼으시고 치료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대화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에는 특별히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엘리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 33장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다같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그렇죠? 사람이 그저 관심이 없이 앉아있어도 또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서 안 되면 또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봅니다. 사람이 심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대낮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잘 듣지 못하면 밤에 좋을 때도 찾아오십니다. 밤에 좋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꿈속에서 나타나셔도 깜짝 놀라게 하시면서도 흐로하여 뭔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각별히 찾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와 함께 만나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치듯 교훈하시는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는 말은 귀가 뚫린 때까지 거듭거듭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열립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죠? 형통할 때입니까? 아니면 공구할 때입니까? 이상하죠? 만사가 잘되고 자신감 있을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힘이 빠졌을 때 너무 슬퍼서 몸을 가누지 못할 때 이상하게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싹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펴놓고 읽을 때 전에는 그냥 술렁술렁 그냥 일른둥마른둥하고 넘어가는 말씀이 그날 따라 가슴에 그냥 정이도록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들어오는지 압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 특별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귀를 열어서 인치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통을 대화의 통로로 이용하십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귀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숙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기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36장 8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36장 8절 악인을 아니요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이 말은 고통을 당할 때의 그 말입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면 9절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 다같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고통당한 무슨 고통을 안고 늘 아픈 마음을 여러분 억누름에서 살고 계시는 형제자매이시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고통 때문에 남달리 당신하고 대화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쫓아버리십시오. 원망을 잠재우십시오. 그리고 휘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당신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막힌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망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의 속상임일 수도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막힌 축복의 노래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한번 성교여행 갔다가 호되게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폭도들이 막 그냥 달려와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내리쳤죠. 바울이 돌을 맞아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 숨도 안 쉬고 의식도 없고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길길 끌어다가 성밖에 던져버리고는 거적대기를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참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자기가 삼청천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하죠. 내가 14년 전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참 말로도 알 수 없는 심리스러운 어떤 경험을 한 일이 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저 하늘 위에 또 하늘 그 하늘 위에 그 더 위에 있는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었지. 그때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나에게 들려주셨다. 그러면 그 말을 언제 들었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바울이 돌멩이 맞고 죽어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삼청천에 올려서 그렇게 기가 막힌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몰랐다면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린 덕분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한 덕분에 하나님이 속삭여주신 말씀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 중에 잠을 자지 못한 한밤을 희세우는 덕분에 하나님께서 속삭여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재자매 여러분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우가 두 번째로 또 하나 가르쳐주는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예방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작은 고통을 미리 주심으로 더 큰 화를 막으신다는 말입니다. 작은 고통을 먼저 주셔서 그 고통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경고하시고 조심시키시고 그 사람으로 알고는 정신차리게 해서 그 다음에 그가 당할지 모르는 큰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보느냐 하면 33장 17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느냐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17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예방하신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못되기 쉽습니까 믿을 가치가 없는 자기 꾀를 너무 내세우는 버릇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쉽게 부풀어 오르는 고무 풍선처럼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아졌는데도 교만 하나만은 꺾지 못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교만을 그대로 부풀도록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문 16장 18절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오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망합니다 나주면 가만히 그걸 아시죠 그러므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호통을 주어가지고 교만을 꺾으신단 말입니다. 예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한 똑똑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내 앞에 죽음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습석이 있습니다. 무슨 죄의 끝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이 성통하니까 만화 잘 되는 줄 알고 탐을 추면서 놀아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신감 지나친 꿈에 들떠서 날 뛰다가 건강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야말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그런 함정과 위험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나게 내다보고 계시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놈이 저 앞에 아주 무서운 지금 벼랑이 있는데도 모르고 막 달려가네. 어떻게 할까. 잡아 끌어야죠. 못 가게 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명예를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 있다고 울줄대는 자랑을 꺾으시고 우리가 자기 께에 빠져서 망하는 것을 사진에 예방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히 멸망받는 비참한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하나님이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예방하시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해서 신뢰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까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계속 망설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대요. 그러나 이 엘리우가 지적하는 이 진리가 너무나 저에게는 소중한 신리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989년이면 1989년이면 우리 교회가 참 인기 절정에 있을 때입니다. 소문도 많이 나고 사방으로부터 요구가 그냥 빗발치듯이 날라오고 그러니 목사가 정신이 없죠.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일본 사람 만났다가 중국 사람 만났다가 뭐 그냥 정신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저를 쓰러뜨렸어요. 제가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엽의 신정이 그대로 이해가 돼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정신없이 밤낮 뛰었는데 왜 이러세요. 요비 고통을 당하고 나서 태도가 잘못되었던 것처럼 저의 태도도 처음에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조금 지나서 제가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새삼스럽게 들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조용히 눈을 깐고 조용히 눈을 깐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이한 사랑 기이한 사랑 여러분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은 가사가 좀 고쳐졌습니다만 옛날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이한 사랑이 기이한 사랑이 내게 임했네 기이한 사랑이 내게 임했네 계속 제 마음에 기이한 사랑 기이한 사랑 떠나지를 않아요. 1년이 가도 안 떠나고 2년이 가도 안 떠나요. 그게 뭐냐 하면 너는 고통스러워 불평하지만 너 이거 하나 알아야 돼. 네가 얼마나 기이한 네가 얼마나 기이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냐.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저와 만나시는 하나님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신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은 뭐냐. 더 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신 것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만이 아니에요. 저를 아끼는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해 주었어요. 저도 분명히 그것이 확실하다고 믿어요. 그럼 무슨 위험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길래 그럴까. 저는 몰랐죠. 몰랐죠. 1989년 한참 교회가 막 불붙듯이 자라고 사방으로부터 온목사 온목사 뜯을 때 이야 이제부터 진짜 일할 때구나 하고는 저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정신이 없었어요. 아마 우리집 사람이 보아도 제정신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얼마나 분주했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놈이가 안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함정이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 너무 바쁘니까 기도 못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목상하지 못하고 설교 준비만 합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사람 앞에서는 은혜 충만한 것처럼 또 모선을 실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은혜가 없을수록 소리는 더 커집니다. 여러분도 온목사 소리 지르면 아 은혜가 없을수록 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또 안 그럴 때도 있으니까 아무튼 너무 쫓기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가지고 비실비실 키고 그러니 사람이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으니 영적으로 꼬갈되어 가는 것입니다.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메말라 가도 좋다. 뭐 그죠 뭐 겉으로 보기 하자 없으면 돼 있지 않느냐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영적으로 교육자가 신체되어버리면 고갈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마귀가 쉽게 그 사람을 낙칩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난 2, 3년 사이에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피닉스에서 LA에서 5천명 들어가는 큰 교회당을 지으며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났던 교회의 목사들이 하나하나 전부 떨어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떨어질 때 물론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만 뿌리는 똑같아요. 뭐냐 영적으로 신체되어서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마귀가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만약 1989년 또에 뛰듯이 계속 뛰었더라면 나도 모르게 무서운 함정에 그냥 굴려 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중간에 낚아치셨군요. 모든 위험을 예방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압니다. 사람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 지금 일본 목사님들 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한데 내가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설교는 누가 합니까 교회 지금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고 떠들었지만 그러나 그러나 3년 4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사람은 손해볼 것 같이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퍽 지금 힘든 과도기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부정부패에 물이 들지 아니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아마 누구누구는 이런 짓을 했다 하고 투수하는 사람은 더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장관이라고 하는 여성을 보니까 한시럽기도 하고 추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브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어느 공직자 되신 분이 그래요 공직 공직에 있는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은 고통을 우리나라에 주신 것은 사전에 더 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우는 또 하나 하나님은 고통을 치료의 과정으로 이용하신다고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덕령하심을 노래하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호환이 어떻게 돌아가든 무슨 일을 당하든 신지어 내가 가진 것을 다 날려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잘 안되지 않습니까? 나약함과 부패함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찬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까? 병이요 병 하나님만을 정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우리가 왜 그 믿음이 병들고 그 믿음이 왜 식어졌느냐 말입니다. 병이요 병 너무 형통해서 병든 것입니다. 조그만 문제를 안고도 각담을 못해가지고 어리대 짓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형통했기 때문에 너무 편했기 때문에 생긴 병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와 같은 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우리를 높이 들어서 세우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아름다운 자녀로 다듬고 싶으신데 어떤 방법으로 다듬으시기를 원하시느냐? 고통을 통해서 다듬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35장으로 넘어가서 10절 11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고 외워야 될 귀한 구절입니다. 35장 10절 11절 입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도유하시기를 땅의 진성에게 하신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해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신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구나 한 사람도 없구나 밤중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당하며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비우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딱 병이 들었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 과연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몸에 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진 것 다 털려도 하나님만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나의 지혜와 나의 똑똑한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시는 진리가 나의 생명이오 나의 기쁨이오 나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귀에 지혜를 들려주시며 보육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끔 고통을 이용하셔서 실효하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우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36강 24절도 보면 엘리우가 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요다. 하나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요다. 어떤 작가는 고통만이 인간이 짐승처럼 취해지는 것을 반개할 수 있다고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보다도 더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처럼 온전한 자리로 끌어올리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중에 우리는 약한 것이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이 깨끗해지는 것을 봅니다. 균형이 잡히지 않았던 것이 균형을 찾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련이 없어집니다. 욕심이 없어집니다. 참박한 것이 고상해집니다. 미숙한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좁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용강로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형제들을 이십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딘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고요. 용기가 있고요. 믿음이 남다르고요. 인내하는 힘이 가고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다른 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LA의 어느 분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있을 때도 돈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땅이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재산이 많았는데 또 LA에 이민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가정에 자녀를 다 큰 자녀를 잃어버렸나 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자녀를 잃었어요. 60이 넘어간 지긋한 나이에 인생의 그런 쓴맛들을 보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죠. 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사람을 바꾸어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그런 고통을 더하셨을까. 그 사람 그런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돈돈하고 재산 끌어모으고 그저 추척하고 하면 그것이 인생의 낙이요. 그것이 인생의 그저 모든 능력을 과시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읽고 나서 보니까 다 소용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교비에 꼭 필요하다면 몇 천만원씩 집어줍니다. 어느 또 단체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땅이 없다고 하면 자기 땅을 그냥 공짜로 주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치료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치료받았죠. 치료받았 고통을 통해 치료받는 것입니다.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나세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어떻게 치료했는지 압니까 저는 과거에 건강한 편이었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면이 좀 약했습니다. 비실비실하고 대우름 피우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하면 봐주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잔인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듬어서 고통당하는 자를 이해할 수 있는 심정을 저의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교회가 커갈수록 부들부들 떠는 이상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가 자꾸 커지니까 자꾸 겁이 나요. 겁이 나요. 남락 겁이 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아마 고통이 없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아서 만드시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어떠했든 간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으면 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통경에 있으니까 엘리우처럼 창조적인 남목을 가지고 고통을 해석하십시오. 시당의 뿌리를 둔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고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무엇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저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보내고 나니까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손해본다 잃어버린다 생각지 마십시오. 이 고통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것을 나만이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다루시되 잔인하게 괴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괴피실 때는 능력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괴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똑바로 뜨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 바라보면 밤중에 노래하는 기격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분 바라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안의 고통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당하는 형제들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볼 때 말하지 않지만 제가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서술하긴 안 하실 거야. 결혼 못해서 고민하는 우리 자매들 또 자녀를 잃었거나 남편을 잃었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고통하는 사람들 실패해서 이제는 인생의 앞날이 막막해 어찌할 줄 모르러 형제 자매들 우리 교인 가정 중에서는 군대 간 아들이 몇 개월 째 행방불명이 될 소식이어서 잠을 못 자는 가정도 있어요. 남이 모르는 병을 안고 방앗 없이 죽음의 공포를 떨치지 못하고 실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리우처럼 이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을 선하게 다루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옥목사를 다루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더 무서운 함정에서 우리를 예방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좀 더 신입게 좀 더 찬송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욕처럼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시름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통 때문에 죄짓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고통이 힘들고 하루아침에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서 지실 대로 지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손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고 때가 되면 이 고통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첩복으로 안겨주신 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늘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에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성령이 10시간 그들의 마음을 쓰다듬어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그 팔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통을 다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한번 똑바로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세문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외출을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 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생명의 생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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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